전기 용접을 할 때 직류 전극성과 직류 역극성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도 이 원리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반대로 이 원리를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반드시 필요한 원리는 아니지만 한번 정도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류 전극성과 직류 역극성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보여드릴 거고요. 차후에는 이 원리를 어떻게 실제 용접 작업에 적용하는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는 직류 전극성, 직류 역극성, 교류 용접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보여드렸습니다.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이해하기가 더 쉬우실 겁니다. 전자, 전류, 이온의 흐름 같은 어려운 단어들은 빼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열은 마이너스극에서 플러스극 방향으로 공격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만약 토치가 마이너스극이고 금속이 플러스극이면 열은 토치에서 금속 방향으로 공격합니다. DC-SP, 이걸 직류 전극성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금속이 마이너스극이고 토치가 플러스극이면 열은 금속에서 토치 방향으로 공격합니다. 그러면 토치에서 많은 열이 발생됩니다. DC-RP, 이걸 직류 역극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우선 낮은 전류부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직류 전극성입니다. 토치를 마이너스극에 연결하고 금속에 플러스극을 연결하겠습니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 직류 역극성입니다. 토치를 플러스극에 연결하고 금속을 마이너스극에 연결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직류 전극성일 때 비드폭은 좁고 직류 역극성일 때 비드폭은 조금 더 넓습니다. 직류 전극성일 때 비드가 볼록하고요. 직류 역극성일 때 비드가 조금 더 납작합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높은 전류로 실험해 보겠습니다. 우선 직류 전극성입니다. 직류전으로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이번에는 직류 역극성 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마찬가지로 직류 전극성이 비드 폭이 좁구요. 직류 역극성에서 비드 폭이 조금 더 넓습니다. 외관은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철판을 절단해서 침투 깊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펀치를 한 번 찍은 것이 직류 전극성이구요. 펀치를 두 번 찍은 것이 직류 역극성입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직류 전극성에서 열이 집중되고 침투가 더 깊습니다. 직류 역극성에서는 열이 분산되고 침투가 더 낮습니다. 직류 역극성에서 남은 깊이는 7mm 정도 되구요. 직류 역극성에서 남은 깊이는 8mm 정도 됩니다. 약 1mm 정도 침투가 더 깊네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직류 전극성에서 열은 더 집중됩니다. 그에 따라서 침투도 깊구요. 직류 역극성에서 열이 분산됩니다. 그에 따라서 침투는 더 낮습니다. 약 1mm 정도 차이. 큰 차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두가지 극성은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직류 전극성과 직류 역극성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몇가지 실험을 냈습니다. 낮은 전류, 얇은 용접봉, 조금 더 높은 전류, 두꺼운 용접봉, 그에 따른 용접비드의 폭과 두께, 그리고 침투 깊이 등등 용접 책자에 나오는 것처럼 과장되게 표현되진 않았습니다. 차이가 크진 않지만 명확한 차이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 용접 업무에서는 크거나 또는 작은 변수를 만들어냅니다. 다른 결과물을 만든다는 의미죠. 자 오늘은 직류 전극성과 직류 역극성의 차이점을 보여드렸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것들이 다양한 용접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